저희 멤버 중 한 명 학창시절이 좀 떠오르는데요 학창시절만? 지금도요 지금도 떠오르고요 이 멤버는 제가 시키러 올 때마다 언급이 되는 멤버예요 누구죠? 하나 둘 셋 태민군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매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태민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귀찮으신 종결자 기억력 상실증 종결자 태민군이 제일 어린데 어제 일을 기억 못해요 큰일이에요 참작이 종결자하고 태민군 못 봐주겠는데 태민군은 딸기 맨날 4분의 1만 남겨놓고 식탁에 넣고 가지 시리얼 타먹고 우유 또 넣고 가지 상아지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고쳐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짜 왜 자꾸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 제가 여기서 태민군 눈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만약 태민군 듣고 있는데 얼마나 또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자 이거죠